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밤발만 들고 가세요. 밤발만 들고. 네. 나가주세요. 네.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. 요단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시작했습니다. 자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. 자 시선 밖에서 오른쪽 볼게요. 오른쪽. 오른쪽. 자 시선 밖에서 왼쪽이요. 자 정면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. 자 보라트부터 드려요 보라트. 자 우리 꼬마치 말까요. 자 사이클스 포인트 하고 동작 좀 보이세요. 자 우리 가방 들고 있으니까 여행을 떠나는 포즈로 한번 갈까요. 여행 떠나는 포즈. 네 귀여워. 자 이제 섹시한 포즈 합시다. 이제 다들 성인이니까 섹시 포즈. 자 이제 섹시 포즈. 자 이제 카리스로 하나 오치를 보지 않을까요. 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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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